네 여기는 성북구청 앞입니다. 성북구청 지시 쪽에 보면은 지금 본축대가 있습니다. 본축대에서 어린이들이 아주 시원하게 놀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시원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저도 뛰어 들어가고 싶군요.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여기는 성아 누나의 손을 잡고 본중에서 나오는 물주들이야 신나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넘어졌네요. 이것도 안전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신납니다. 엄마 아이가 빙글빙글 돌면서 공식대에서 조심해 보겠습니다. 여기 성북구청 전투쇼에는 여러가지 모형의 전투가 있으며 한 어르신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아주 재미있어 보입니다. 네 오병원 회장님 좀 오십시오. 오병원 회장님 잘 나오세요. 네 이렇게 물이 꺼졌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이렇게 물주기가 나옵니다. 그걸 기다리고 그걸 즐기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더욱 재미있군요. 잠시나마 성북구청 뒤에 분식대에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할 수 있던 물주기를 함께 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성북구청에 어제는 이런 모습이었죠.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 나오는 걸 발로 밟아서 막아보는 재미도 있고 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자 이상 성북구청 뒤에 정글문천 분식대에서 여러분의 선한 여름을 함께하는 분식물요리를 방송해봤습니다. 까망센터TV 동료라이브영상 실버아이TV 이호연 춘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